강월랜드 9개월 다니면서 룰렛만에서 2억 2천을 해먹은 놈입니다 큰 박스 영안실 다시는 안해야지 하면서 수없이 다짐을 했습니다 집에서 강렌 출입정지 시켜서 가지도 못했습니다 한달정도 일도 안했습니다 매일 소주 먹고 친구전화 피하면서 집에는 안들어갔습니다 아는 형한테 10만원 20만원 빌리면서 생활하고 한 번은 노가다 일주일에서 사금융이자 3군데 다 주면서 정말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인터넷 블랙잭 사이트에 빠져서 집에 지마켓에서 구입한 LED 모니터랑 에어컨도 중고나라에 팔아먹은 아주 파렴치한 놈입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집에 올라가는 길에 누나집이 근처라서 가는 길에 보니깐 전에 맡겼던 제 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저걸 가져가나 이런 악마같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새벽내내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 10시쯤에 가니깐 매형이 있더군요 누나는 없고 어? 천하 웬일이야? 순간 당황해서 아 네 그냥 지네에 견적 보러 가는데 차가 좀 필요하세요 매형이 누나한테 전화를 걸더만 누나는 절대 주지 마라 하기사 저는 벌써 쓰레기였으니까요 매형이 자기 차키를 줍니다 이 차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매형한테 거짓말을 해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강월랜드 근방 전당포에 900만원 차를 맡기고 바로 마카오 인천행을 예약을 했습니다 강원 고안 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10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도착 다시 백 타고 마카오로 도착 숙소도 뭐고 잡지도 않았습니다 네 바로 반도 엠잼에 가서 블랙잭 다이 앉아서 게임을 했습니다 원래 전 룰렛, 바카라, 다이살만 하고 블랙잭은 하지도 못했는데 인터넷 갬블 때문에 접했습니다 1시간 정도 게임을 하다보니까는 저한테 1000달러 집이 한 20개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한 360만원 정도 딴 것 같습니다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명함을 하나 주더라구요 보니깐 에이전트 뭐 꽁지, 사체 이런 것 같습니다 1시간 뒤에 페리갓도 안 남겨놓고 새벽 1시에 다 올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대를 하고 왔건만 또다시 좌절, 죽음, 자살까지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꽁지까지 쓰고 죽자 해서 명함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 하더군요 결론은 제가 올인 된 걸 어디선가 아님 저 사람은 어렵다 이런 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돈이 600이 들어오니까 해달라고 했더니 MGM VIP실로 올라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여태까지 강원랜드처럼 VIP는 아무나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카오 VIP실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네요 그곳에 도착하니 헌치기하는 사람들, 건달, 다양한 사람들이 쇼파에 턱하니 앉아 있습니다 뭐라 뭐라 하더만 안된다 하군요 야 씁쓸하게 다시 겸장으로 와서 다른데 혹시 꽁지 하나 둘러보니깐 한국사람으로 보여서 물어봤죠 상황이 이런데 해달라고 안된다 그냥 다음날 돈 송금되면 화칭이나 하라고 야... 꽁지도 안되는 상황이었네요 자기 집에서 하루 자라고 해서 가니깐 남자분이 한명 더 계시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거짓말이죠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점... 진짜 마카오인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 그래서 다음날 여기저기서 10만원, 30만원, 40만원 송금받아서 마카오 카지노 시디기 이래저래 하니까 돈이 출금하는 건 쉽더군요 이래저래 거짓말해서 차비라고 거짓말한 돈 다시 또 윈, 스타홀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블랙잭 가서 죽고 비행기 티켓은 7일짜리인데 이제 5일째 또다시 전화해서 친구한테 거짓말합니다 야... 그런데 10만원도 없다는 친구도 있더군요 제가 그렇게 룸스랑도 많이 쌌는데 역시 없으니까 10만원도 없다니 그것도 저 정말 마카오에 있다 돈을 다 잃어서 집에 못 간다 저의 사정을 말했는데도 못 빌렸습니다 사회생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20만원 또다시 송금해서 시디기에서 빼니깐 홍콩달러, 천달러가 빠지더군요 스타월드 호텔인가 블랙잭을 진짜 4시간 만에 3만승 하나로 500 정도 이긴 것 같습니다 정말 앞뒤도 안 보고 페이하고 호텔에서 나옵니다 와... 천달러 가지고 3만불을 만들었네요 하나로 500 와... 그 민박 앵벌이 같은 사람이 2명 자기들이 마카오에서 조폭이라나 뭐라나 암튼 제가 신사를 많이 졌으니깐요 어느새 벌써 돈 냄새를 맡은 것 같더군요 2가 식당에서 한국 식당으로 오라길래 가니깐 어깨들로 보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더군요 저한테 얼마 이겼어? 물어보길래 거짓말로 5,000불 이겼다고 했습니다 2,000불은 그냥 4일째 반값에 먹여줬으니깐 좋다고 하더군요 자기들은 택시타고 리스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같이 묵은 형한테 그래도 솔직하게 한 2만 불 정도 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술 한 잔 살 테니 엠잼 근처 강남 퓨전포차에서 술 한 잔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도 말하는 거 들어보니깐 앵벌이 같았고 30만불만 가지고 오면은 베네시안 특박권인가 뭔가 투자하고 또 환치기 하면 된다고 자기랑 같이 하자면서 술 먹는데 그 이야기만 하더군요 어차피 전 그때 5만불이 전 재산이었으니깐요 어쨌든 고마워서 깜릉사우나인가 거기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쏜다고 해서 시험시험 걸어가고 있으니깐 그 리스버 하러 간 형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뭐라 통화도만 저한테 3000달러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 엠잼에 있다고 기분이 좀 그렇더라구요 더욱 웃긴건 그 형이 자기가 받아준다고 가자고 더군요 그래서 3000달러 주고 머릿속은 어차피 이래저래 5일치 반값하고 숙박비하고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주고 다시 그 형이라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그 옆에 형도 500불 준게 있는데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길래 아 네 하고서는 숙소 있다가 내일 비행기인데 그냥 숙소로 나와버렸습니다 새벽 5시 정도였는데 짐 끌면서 윈을 가다가 그 형이 500불 가지고 음주에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냥 혼자 깜릉사우나에서 자고 나왔습니다 깜릉사우나 목욕탕에 앉아있으면 필리핀, 마카오, 홍콩, 베트남, 한국인 이런 여성분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나오고 음악과 함께 쫙 나오더군요 거기서 이제 초이스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뭐 그냥 깜농은 한국에 있는 안마시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싸기만 하고 암튼 내 남은 돈 38000불하고 비행기 하루 더 연기하고 소파에서 자고 민박인가 전에 돈 안준게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하루만 있겠다 하고 민박에서 나옵니다 샌즈로 갑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와 가진 돈을 또 오링했습니다 1시간 전에 사우나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다시 오링입니다 야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로 돌아가서 디파시탄거 1000달러 달라고 하니까는 다음날 나갈때 준다고 합니다 그거라도 찍고 싶어서 달라니깐 그럼 나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1400불 가지고 샌즈로 짐을 가지고 갔습니다 블랙잭 100달러판에 앉아서 게임하는 동안에 한 4시간 만에 2만정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와 1400불 가지고 또 2만불로 또 올렸습니다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사먹고 다시 350만원이라는 돈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룰렛에 승부를 던졌습니다 마카오 룰렛 맥시멈 아시죠 1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는 인사이드 배팅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강월랜드에 최고칩이 만원이면 마카오는 10에서 20만원 정도 강월랜드에서 하던 것처럼 로우냐 하이냐 한 부분만 정해서 처음에는 150만원 인사이드만 몇군데 로우를 1에서 18까지만 깔았습니다 운 좋게 6번이 쏙 들어갑니다 이야 대박이네요 계산해보니깐 500이 됩니다 수중에 한 73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벌집을 만들었습니다 번호를 굴렸는데 5번이 들어갑니다 와 센터하고 이래저래 계산하니깐 1500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이후로 2 14 11 18 7 로우로 줄을 탑니다 야 그리고 대가 34 한 번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10 2 18 11 이런식으로 전광판에 로우만 한 13판 정도 먹었습니다 와 상황이네요 하나로 한 5억 5천 정도 딴 것 같습니다 그냥 멍합니다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지금 그냥 멍하게 있습니다 암튼 기분이 좋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힘들어도 기회는 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힘내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